위원회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? 2년. 전체 인원은 100명인데 나머지는 하나 딱 해놓고 100명인데 하나는 15명. 그러니까 100명인데 나머지는 15명 이렇게 해두시면 그리고 위원장은 특별히 뭘 주의해서 보자? 두 번째 있는 복지부 차관 그리고 부교육감 이런 것들이죠. 그런 것들을 고연해서 보자. 나머지는 호선. 호선, 차관, 호선, 부교육감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해두면 훨씬 더 우리가 암기하기도 좋은 거죠. 헷갈리는 걸 이렇게 한번 도표를 정리해두면 우리가 이걸 무턱대고 외울 게 아니라 뭐 할 때마다 문제 풀고 헷갈릴 때마다 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러니까 비교 용도죠. 그렇게 하시면 그리고 자꾸 그리고 나서 눈으로 자꾸 익혀두시고.